2020년도 4.15 총선에서 가장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지상욱 후보가 출마했던 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 되시는 분이죠. 지상욱 후보가 출마했던 서울시 중구의 총선 대선 지선의 사전투표 조작을 어제 자료가 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 대한 부분들을 역사적 기록을 위해 다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 세 번째가 바로 서울시 중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중구에는 모두 63개의 선거구가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3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합니다. 2분의 1의 63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한 확률로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전성을 기두고 미래통합당이 전표를 하게 됩니다. 모든 선거에서 대부분 다 전성을 민주당이 거두게 됩니다. 지방선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4.15 총선부터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5 총선은 이런 아주 멋진 그래프가 심은하 씨의 남편이 지상욱 씨죠. 후보입니다. 중구 성동구월에서 패배했다. 박성준입니다. 이거 다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경우에 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딱 투표를 기준을 해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13.7%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15. 몇 퍼센트 이런 값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만 보더라도 8%에서 20%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를 많다. 이것만 보더라도 뭡니까? 이거는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표를 쑤셔놓아 준 겁니다. 그래서 8에서 20% 다 나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80개 넘는 그런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에서 다 완성을 거두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상욱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정도 기록하게 됩니다. 전패입니다. 전패. 이런 미친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구 성동구래 구민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죠. 모두가 다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서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8%나 20%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지지를 처리할 수 있는가. 이 그래프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딱 잘라가서 딱 비교를 해보면 착하게 값이 거의 일치할 겁니다. 양쪽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딱 좌우로.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무슨 돼지나 붕어나 과제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조작했냐. 여러분 보시죠. 21대 총선에서 아주 심하게 조작했습니다. 지상욱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려야겠다. 28%를 조작한 겁니다.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의 중성동구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5만 3,507명입니다. 이 숫자 가운데 28%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7,367표를 박승준 후보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7,367표를 지상욱에서 빼앗는 겁니다. 26%입니다. 그러면 지상욱 후보는 자기가 여러분들을 얻었던 그런 예상 득표수 2만 7,991표라는 사전 득표수 가운데서 무려 26%를 빼앗기는 겁니다. 26%를. 여러분께서는 그 14%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28%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걸 딱 보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구하게 되면 얼추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28%입니다. 그래서 예상 사전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상 사전 득표수는 여러분들 박승준 후보는 조작된 표를 얻었기 때문에 빼주고 지상욱 후보는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더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박승준 후보는 58%를 받았다고 중앙선거 관련회에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4%를 받은 것을 추정됩니다. 지상욱 후보는 39%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을 중앙선거 관련회가 뻥을 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받은 것은 52%입니다. 이렇게 사전 득표를 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큰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하지 않은 데는 그대로 0.01이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이겼냐. 2020년도 4.15 총선 누가 승리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번 자료. 더불어민주당의 박승준 후보가 6만 4천 표를 얻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5만 8천 표로 얻어서 약 4천 표 자위로 박승준 통합 미래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는 뭐냐. 진짜는 민주당 후보는 5만 6천 표 지상욱 후보는 6만 5천 표로 얻어가지고 지상욱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서울시 중구 성동을의 선관위 발표는 5,771표로 민주당의 박상준 후보가 승리했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전특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당낙이 뒤집힌 경우입니다. 조작된 사전특표를 수정하게 되면 통합당의 지상욱 후보가 8,963표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당낙을 바꾼 경우가 바로 서울시 중구 성동을의 지역구입니다. 지상욱 후보는 제가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말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안 했냐. 정치인으로서 계속 경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관이 밑보이면 안 돼. 지금 이게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도 내놓고 여러분들 승관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청문회 중앙선관위원장 노태강이라는 사람인가 뭔가를 할 때도 아무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승관이 찍히기 싫다는 겁니다. 지상욱 씨도 찍히기 싫어서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석사도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정치판에서 오래서 활동한 사람인데 다 안 거죠.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어떻게 조작질을 했느냐. 여러분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뭔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1번 2번 3번이 손을 하나도 안 댔습니다. 이거는 사전 득표수. 이거는 당일 득표수. 이거는 사전과 당일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지상후보는 당일 득표에서 52%를 얻었습니다. 대개 52%를 얻은 후보들은 대부분 다 당선됩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여러분 한 번 보시죠. 52% 당일 득표를 얻은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갑자기 39%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겁니까. 14%를 도덕질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중구 성동울 구민들은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지상후보는 사전투표에서 52% 플러스 마이너스 한 0에서 2%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39% 떨어뜨린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입니다. 갑자기 12% 끌어올려가지고 58%를 만들어준 겁니다. 만든 숫자입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우울울합니다. 지금 국회에. 다음은 4번, 5번, 6번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석에서 당일 투표에는 조작이 크게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자들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2번을. 이 4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야 고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필요에 따라가 아주 동일한 조작률이 적용됐다.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8%가 88개의 중구 승동우래의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적용돼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28%를 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28%를 훔치지 않는 상태로 모든 88개의 투표소를 다 되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투표소별 사전 득표소를 후보별로 구한다면 그것을 합산해서 여러분 구한 것이 바로 4번,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박성준 23,747표, 지상욱 27,991표, 1번하고 여러분 4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서 박성준이 3만 1천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2만 3천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상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만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구해보니까 2만 7천표를 받은 겁니다. 4번과 5번을 더하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노란색, 이것이 바로 후보별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진짜 득표수에 따르면 지상욱은 6만 5,664표, 박성준은 5만 6,701표를 얻어 가지고 순위가 역전된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 조작률을 수정한 이 4번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4번하고 5번을 딱 비교해 보시면 진짜 가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은 46%인데 사전 득표율이 44%인데 2% 0.1, 1.4%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지상욱은 52% 당일 득표를 했는데 사전 득표율은 52%, 0.000입니다.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진짜와 진짜끼리 비교해보니까 거의 오차가 없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비교해보니까 엄청난 오차가 12%, 진짜와 가짜를 비교해보니까 14%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는 뭡니까?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도덕질을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중앙선거 관련회에 발표한 자료는 당일 투표는 정상인이니까 진짜와 비정상인 가짜가 비교되면 되고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차이가 12%, 14%. 그런데 진짜와 진짜리 비교해보니까 1.4% 진짜와 진짜리 비교해보니까 0%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도덕질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 딴 겁니다. 이거를 묻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하게 되면 전산 조작 흔적이 남습니다. 이게 마이너 7이라는 숫자가 남지 않습니까? 맨 밑에 여러분 자료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바로 위에가 뭡니까? 조작 프로그램과 수정한 진짜 사전 득표수입니다. 두 가지가 항상 중앙선거관련회 자료에서 익녀 투표지가 남습니다. 박성준 3표, 지상욱 3표, 조작 안한 이준양 제로. 원래는 뭡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000이 나와야 됩니다. 무효투표수 1표, 합체가 뭡니까? 6표하고 1표를 합치니까 7표. 7표가 남는 겁니다.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조작하게 되면 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마이너 7,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딱 정리정돈이 됩니다. 저기 글쎄 우루사TV님은 공박사님, 국회의원 하라면 공박사 모욕하는 것 순수함을 잃지 마십니다. 아니, 국회의원은 왜 합니까? 국회의원은 왜 하죠? 저는 그런 것 전혀 관심도 없고 한시적으로 선출직 몇 년 해보는 거 그건 뭘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 많은 모아인데 저는 별로 전혀 그냥 국회의원을 왜 하죠?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 거고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이너 7입니다. 이게 전산조작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박상준 후보가 투표를 도덕질한 거죠. 그래서 지상우 후보가 패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짓을 말해요. 이런 짓을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한 거죠. 계속.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한 번 이렇게 해서 맞으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까 도덕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도덕질을 한 번 하면 배운 도덕질을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2022년도 3구 대선에 무슨 도덕질을 했는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도 똑같은 도덕질을 합니다. 이게 보시죠. 이게 3구 대선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들 당일 득표율 배가 사전 득표율이 항상 서울중구에서 8%에서 17% 정도 많습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윤석열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0에서 3%가 나와야 될 값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백벌백주 뭡니까? 부정선거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는 여러분들 뭐죠? 사전 투표 조작회가 사전 투표를 막 쑤셔 넣어주고 윤석열이 뭡니까? 확 뺏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심상정 후보 표한께도 표를 좀 손을 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석을 해보니까 심상정 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 얼마나 할 일을 훔쳤냐? 26%를 훔쳤습니다. 총선에서는 28%를 훔치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투표 참가자 수의 4만 3,888표에 26%를 조작해가지고 13%를 이재명한테 대해주고 윤석열이 13%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 실제 득표율은 38%인데 중앙선거 관련해서 조작된 표수와 대해졌기 때문에 50%를 득표한 것으로 이재명이 발표됐습니다. 실제로는 사전 투표에서 57%를 얻었는데 윤석열이 45%를 받은 것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서울시 중구 성동을 여러분들 지역구에서는 윤석열이 사전 투표에서 또 승리를 했습니다. 57% 대 38% 그런데 여러분들 중앙선거관의 발표 자리는 오히려 이재명이 승리한 것으로 50% 대 45%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해 준 겁니다. 그럼 윤석열은 표를 얼마나 뺐겠냐 자기가 받았던 사전 득표수 24,861표 가운데 5만 5,146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21%의 표가 이재명한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언제나 3구 대선의 최종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최종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만 8,000표 윤석열 후보가 4만 2,000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로 진짜를 구해보니까 이재명은 3만 3,000표 윤석열은 4만 8,000표 자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서울시 중구 성동을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표차를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4만 8,000에 3만 3,000표를 빼게 되면 한 1만 5,000표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중앙선거 관련해 몇 표를 했습니까? 4,000표 차이로 윤석열이 이겼다. 그런데 실제로는 1만 5,000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 냈기 때문에 마지막 끝자리까지 몇 표를 짜서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가 아닌 발표 자료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당일 투표에서 56%를 얻었는데 사전투표를 45% 얻은 것으로 까버린 겁니다. 11% 빼버린 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선거는 56% 내외도 사전투표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재명은 39%를 당일 투표에 얻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떡 사전투표에서는 득표율이 얼마입니까? 50% 올렸습니다. 얼마나 조작을 했습니까? 11% 끌어올린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표를 훔친 겁니다. 11%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냥 100% 부정성을 한 겁니다. 11%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100% 부정한 겁니다. 합치면 뭡니까? 22% 조작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는 어떻습니까? 5번 보시면 39% 당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진짜 사전투표소를 구해 사전투표 조작률을 구한 다음에 계산한 걸 보면 38% 하면 거의 오차가 0.9%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4번 5번은 다 정상정상입니다. 1번 2번은 뭡니까? 비정상 정상이 비교가 되니까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에 28% 조작했던 짓을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22%를 뭡니까? 서울시 중구에서 빼앗아 가지고 그냥 누구에게 밀어줬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표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살인 현장입니다. 우리는 살인 현장을 죽은 사람을 보고 확인합니다. 우리는 부정선거 현장을 바로 중앙선거관행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후보별 득표수와 득표를 보고 바로 단박에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조작선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엄청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작을 얼마나 했냐? 26%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떤 부정선거를 조장했던 제도계획 없이 또다시 6월 1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사전투표 조작에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일 투표에 몰려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으면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이 사람들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재미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언제 크게 재미를 받는가 하니까 2017년도 5구 대선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선거하고 그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재미를 봤습니다. 똑같은 조작 공식과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공장을 가동을 해 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바로 그들의 전성기였습니다. 선거 조작 기술을 무한정 적용해 가지고 바로 좌파 장기 집권을 확실히 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바로 이회찬의 그 소위 당돌한 20년 장기 집권론 50년 장기 집권론에 나라가 크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서울시 중구청장 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똑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하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일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거의 대칭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사전 득표율의 10에서 14% 정도 큽니다. 그냥 이 수치만으로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듬뿍 얹어준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최창시 후보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냥 표를 듬뿍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냥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대략 이 사람들이 한 십몇 프로 정도 조작을 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제약 우수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8%를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그래서 9%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주고 자유한국당 후보에 7%를 빼앗고 그리고 정동일 민주평화당 후보에서 2%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기가 얻은 소위 예상 득표수 가운데 여러분들 21%를 빼앗기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 후보는 15%를 빼앗았습니다. 지금 제약 우수님이 이제 저한테 급히 쪽지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32%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그런데 강남에서는 거의 30% 조작이 일상이랍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후보가 57%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47%밖에 안 받은 겁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는 실제로는 29%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전 득표를 구해보니까 37%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울중구청장은 이렇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중구청장 선거에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발표는 1번, 2번, 3번, 3번의 끝자락입니다. 33,456표를 받았고 자유한국당은 22,000표를 받았다. 그런데 4번, 사전투표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투표소 레벨로 18%씩 표를 빼앗은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켜가지고 투표소 레벨마다 진짜 사전 득표소를 구하고 진짜 사전 득표소를 다 합산해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 총합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만표, 8,000표입니다. 큰 차이가 나죠. 1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득표소를 구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 1,000표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2만 4,000표 순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조작표수는 3만 3,000표에서 3만 1,000표로 떨어지고 2만 2,000표에서 2만 4,000표로 올라간 이런 계승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을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 바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중구에서 모든 사전 투표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63대 제로입니다. 서울시 광역의회 선거에서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합니다. 제 생각에는 102석을 차지해 가지고 동양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마치 25석 가운데 20개의 구청장 서울구청장을 차지한 다음에 호남 출신들의 대거 여러분들 집어넣은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바로 서울시 강력의회 서울시 강력의회의 출신 지역별 의원들 출신 지역별 통계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소중한 자료가 될 걸로 봅니다. 개인별 자료라는 것은 개인정보에 침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아주 흥미롭습니다. 서울시 강력의회를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102석 가운데 소위 이야기해서 지역별로 구도가 보면 호남 출신들의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해 먹은 겁니다. 요리로 짬짬 맛있게 짬짬 이렇게 다 해 먹은 겁니다. 멀리해 가지고 부정선거 해 가지고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지역문제가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양사람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부정선거 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해 가지고 자기 동양사람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또 조작을 심하게 했는가 서울시 중구에 서울시의회의 제1선거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일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순규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다 돌려 가지고 서울시 강력의회로 또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서울시의회 중구 제1선거구에는 동의 우리에게 익숙한 동의 맞네요. 중립, 황학, 동학, 광희, 명동, 소공동 민주당 후보에게 8% 사전투표 득표수의 8%를 더해 줍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후보를 합쳐 가지고 마이너스 7.9%를 빼앗습니다. 딱 좌우대칭입니다. 황학동의 투표소마다 18%를 조작을 해 가지고 민주당 후보에게 2.8%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후보를 마이너스 2.8%를 빼앗습니다.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동화동의 플러스 5.7%, 마이너스 5.7%, 신당호동의 플러스 2.1%, 마이너스 2%, 신당동의 플러스 3.4%, 마이너스 3.4%, 얼치로동의 9.9%, 마이너스 9.9%. 이거는 뭡니까? 그냥 전산 프로그램에 만든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던진 표가 아닙니다. 자연수나 무작위수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광희동의 플러스 3.1%, 마이너스 3.3%, 명동의 13.8%, 마이너스 13.8%, 소공동의 플러스 10.6%, 마이너스 10.6% 착하게 뭡니까? a하고 b실 합친 거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똑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민주당은 한 것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63대 제로입니다. 63대 제로. 63대 제로를 좀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겁니다. 중림동 산하의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가 있을 것이고 황학동 산하의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는 모든 투표소를 다 여러분들 뭐죠? 동일한 조작률 적용해 가지고 이런 도덕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 것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표소에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표를 이렇게 아름다운 표를 좌우대칭인 표를 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자원 가운데 전국의 광역시의회, 광역시의회에 출신 지역별 여러분들 의원들의 그런 통계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개인별 자료는 우리가 가리더라도 한 번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차님이 혹시 갖고 계시면 꼭 여러분들 제공해 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 충청의회, 충남의회. 소위의 특정 지역 출신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무슨 자료인가 하니까 광역시의회입니다. 서울시의회에 충구의회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개가 아마 두 명이 아마 충구는 대표. 인구 수가 작기 때문에 두 명을 아마 이렇게 아마 그거죠. 두 명을 제공하는데 이게 이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중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플러스하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하고 민주평화당에 더한 마이너스값.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숫자로 정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나왔죠. 노란색끼리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데칼코만입니다. 좌우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에 사전투표는 국민들이 한 게 아닙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숫자를 가지고 공포를 한 겁니다. 당일투표는 진짜입니다. 사전투표는 뭘 했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서 사전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당일투표 합체 가져오니까 총투표소를 만든 겁니다. 기막힌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선거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한 게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2020년 3구 대선. 2020년 4.7시장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2018년 6.13 지방선거. 2017년 문재인이 당선되는 5구 대선. 모두가 여러분 뭘 한 겁니까? 사전투표에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붕붕붕붕 돌려가 뭡니까?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당일투표에서 딱 대가정 발표해 가지고 선거를 결정한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때만 했냐? 2018년 광역지방자치단체상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인천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다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을 한 겁니다. 민주당 6.86% 올려주고 울산시장 미래통합당 6.59% 빼앗고 인천시장 6.86% 민주당 올려주고 통합당 6.86% 빼앗고 부산 이름 11.48% 올려주고 통합당으로 마이너스 14.6% 빼앗고 대구 11.06% 올려주고 통합당으로 마이너스 11.06% 빼앗고 두 개 합치면 뭡니까? 총조작률이 나오죠.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중에 울산시에서는 13.45%를 조작을 했고 인천시장은 13.72%를 조작을 했고 부산시장은 22.96%를 조작을 했고 대구시장은 22.11%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거들낸 겁니다. 똑같습니다. 서울시의 중구 제1선거국 결과나 6월 13일 지방선거에 광역자치잔치장 울산시장 인천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5대 공직선거와 사전투표 조작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 대선에선 중구 같은 경우는 26%를 조작했고 총선에서 28%를 조작했고 지방선거의 구청장은 18% 조작했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끝나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한 13일 정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5대 공직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얼마나 조작을 할지 조작을 안 할지 미지수죠. 그러나 대통령만 바뀌었지 선거안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바뀐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를 대하는 그런 선거법 제도 사전투표용제 QR코드 계속 여러분들 인시해서 사용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도 여러분 전혀 찍지 않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나 조작할지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미 뭐 특정 정당에 다 지금 지배화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유로 부정선거와 관련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공유해서 나라가 참 이래 돼서 되겠습니까 나라가 참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사람 사는 데인지 아니면 동물들인지 아니면 짐승왕국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라도 이야기를 좀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 규명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규명하는데 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60년 수준부터 못해가지고 이래 되겠습니까 ainen 나라가 어떻게 합해서 5명위로 1시간진 drizzle